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혼했냐고. 이유 없어. 그냥 그렇게 살기가 싫었어. 그냥? 그럼 나는? 내 생각은? 3살 때까지는 엄마가 애를 키워야 된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했잖아.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.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. 성실하게 뭐 그렇게 살면서 뭔 음악을 하겠냐. 야, 너도 이제 엄마 타령할 나이 지났잖아. 그냥 즐기면서 살아, 재미있게. 재미있게 네 인생 살아야지. 시끄러워. 야, 너무 시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잖아. 알겠습니다. 저요. 미안해. 너무 시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지. 나 잘 안 들리는 거 잊었나 보네. 아빠. 나 죽는데. 어? 뇌종량. 수술은 못 한대. 할머니한테는 말 안 했어. 안 할 거야. 그러니까 아빠도 절대 말하지 마. 나 호스피스 들어가려고. 근데 이번비가 없네. 한 500 정도 한대. 그 정도만 쓰면 죽을 거 같으니까. 나 돈 좀 주라. 고맙습니다. 다행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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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